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조만간에 반품당할 것 같은 그런 남편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뭐죠? 제목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되니까 남의 편이 갑자기 우리엄마 불쌍해! 를 시전 야 너 집에 갈래? 끌 끌 끌 끌 끌 원제 시모와 연 끊은 지 수년 슬슬 발동을 거는 남의 편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벌써 수년째 시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이유요? 그거 구구절절 다 쓰려면 너무 기니까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결혼 후 가진 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 한약, 배란 날받기 등등등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을 다녔으며 인공수정은 모조리 실패. 참고로 난임검사 결과 둘 다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험관 2차에 아들 쌍둥이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막말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내가 손주도 못 보게 생겼다. 우리 아들은 멀쩡하니까 결국엔 천연이 문제다. 너는 자궁이 썩었냐? 왜 임신을 못하냐? 남들 다 아는걸. 외도 여자는 사시사철 늘 배가 따뜻해야 한다. 이러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겨울옷을 강제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년연 소리는 일부러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했단 말이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저를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처럼 취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누이가 형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미안하다며 엉엉 울면서 자기 엄마를 대신 거의 석고 대절을 했고 남편에게도 야 니가 정령 사람 새끼면 여기서 이혼을 해주든 아니면 엄마랑 연 끊어라 라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시무와 시누이도 한동안 갈라졌어요. 여하튼 지칠 대로 지친 저와 남편은 결국엔 연을 끊었고 연 끊고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거에요. 사실 저는요 이혼을 요구했던거 한데 남편이 그건 안돼 절대 안돼 자기야! 이러면서 본인도 차라리 연을 끊겠다 했고 실제로 시댁을 찾아가 다 뒤집어버린 뒤에 절연 통보를 했죠. 물론 시모는 통곡을 하며 안된다 안돼! 이러면서 난리가 났지만 남편이 눈 하나 꿈짝 안하는걸 보고 저도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시모가 찾아오는거 남편이 다 막아줬고 돌잔치도 안했어요. 시모가 찾아와가지고 깽판 부릴까봐 안한겁니다. 그냥 저희 친정가족들과 스튜디오 가서 사진찍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면서 아이들 척도를 보냈죠. 이게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 엿듣기로 시모는 아들 즉 저희 남편 푸사를 통해서 그나마 손주들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푸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몇 달에 한문꼴로 바꾸거든요 사진을. 아마 하다가다 갈거야. 그리고 명절에는 무조건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희 동생부부와 함께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어요. 시댁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도 우리를 따라왔고 그나마 설에는 제가 남편 혼자라도 시댁을 보냅니다. 비록 같이 연을 끊었다 했지만 그래도 천륜이잖아. 내가 억지로 보냈어요. 가라고. 아니 정확히는 인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잃었다. 이딴 개소리나 원망 그런게 뜯기 싫었던거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한테 그 어떤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보낸겁니다. 그러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 여수로 2박 3일 여행 계획을 다 잡아놨으며 숙소, 일정, 티켓팅 등등등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요. 그렇게 여수여행 준비에 여수여행 생각에 신나던 중이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진짜 개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는 더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팩트만 쓰겠습니다. 대화체로 저기 있잖아. 당신 우리 엄마가 사과하면 받아줄거야? 갑자기 어머님 얘긴 왜 꺼내는거야? 아니 그냥 엄마가 사과하면 당신 마음도 좀 풀리고 받아줄까 싶어서 마음이 풀릴지 안 풀릴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건 왜? 오 그게 엄마가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사과할 생각? 누가 그래? 어머님이 그래? 나는 못 믿겠는데? 만약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이런식으로 당신을 통해 나를 떠볼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사과를 하셨어야지 거기다 당신도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떠보기나 하고 말이야 왜?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사과 안받는다고 하면 안할거니까 떠보는거 아니냐고 그게 사과냐?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그냥 내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잘 풀고 다시 잘 지냈으면 해서 그렇지 뭐 뭐라고? 다시 잘 지낸다고? 아니 어머님이랑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잘 지낸 적이 있었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씨 내 말은 그렇듯이 아니고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엄마도 많이 반성하는게 느껴져서 그래 놓친 내가 좀 짠하더라고 우리 엄마 불쌍해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살이 떨리고 이가 갈리니까 내 앞에서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불쌍하면 지금이라도 가 안 말릴테니까 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장난하냐? 심한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만약 우리 엄마나 아빠가 사위 불알이 썩어가지고 임신이 안된다고 했으면 너는 그거 쉽게 잃을 수 있겠어? 어? 등등등 비록 큰소리로 싸운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벌써 며칠째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냉전이죠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게 너무 편해요 왜? 남편 신경 안쓰고 오직 내 새끼들만 케어하고 돌보면 되는거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시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지가 뭔데 잘 지내냐 어쩌냐 이런 말을 왜 전하는거야? 어?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 만약 추석 때까지 이게 안풀린다면 그냥 버리고 저만 여행 갈겁니다 특히 남편이 추석 여행 안 따라온다면 여기 댓글이라도 보여줄 생각이고 만약 그걸로 난리를 친다 그럼 저는요 주저없이 반품할거에요 이미 과거에 진심으로 한번 하려다만 반품인데 두번? 못할거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누가 미친건지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만약 차가 댁에서 남자씨가 안좋아서 그랬다 니 아래 문제있는거 아니냐? 썩었지? 등등등 이런 소리 주고장창 들었어봐 아마 죽을때까지 장인장모 안 본다고 했겠지? 어디 미쳐가지고 우리 엄마 불쌍해 이지랄이야? 역시 타고난 피는 어쩔 수가 없는건가? 댓글 주고장창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만약 저 같았으면 너 무증자증 아니냐? 이 한마디만 들어도 평생 안 볼 자신있다고 진짜로 끌깔 2번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남자가 무증자증이다 이걸 알려줬고 그걸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하고 씨가 좀 안좋아도 밭이 좋으면 결국엔 다 되는거다 이지랄하던 그 할머니 아들 결국엔 이혼당했음요 2번 여행에 남편 억지로 데려가서 괜히 부모님이 사위 눈치봐야 하는 상황 만들지 말고 본가를 가든 아닌 집구석에 있든 그냥 버리고 가세요 또 풀릴지 말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마요 절대 죽어도 안 잊힐 듯하니까 왕래를 하고 싶으면 너 혼자 왕래하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잘못한건 없지만 친정에 가는게 불편하면 친정행사 참석 안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아무런 빌미도 안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3번 결국 뭐야 우리 엄마 불쌍해 이거네 근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니 소름이 올라올 정도로 잘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 4번 용서란 말이죠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당신도 처음엔 피해자였죠 그러나 반드시 꼭 명심해요 가해자 편을 드는 순간부터는 님도 가해자인겁니다 피해자한테 용서 강요하지마요 그거 죄니까 학대라고 5번 사과를 안 받아준다니까 서로 모르는 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남편분이 삐졌다 이겁니까 혹시? 에? 그렇다면 전날 자기 마누라가 자기 엄마로부터 그런 막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화를 냈던게 아니라 이거네요 그냥 이혼당하기 싫어가지고 님의 분노를 따랐을 뿐이요 저 같으면 이런 남편도 버립니다 바로 6번 아니 그 썩은 아가리로 사람을 이미 죽였으면 거기서 끝인거지 왜 이제 와가지고 간을 보고 지랄이야 7번 남편은 참 편하네 자기 엄마 입도 못 맞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배려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원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실로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이네요 내 친엄마가 그런 말을 해도 피눈물이 날 판인데 남편의 어머니라면 남이 되기도 쉬운 사이이거늘 얼마나 사람을 대접을 안했으면 사람으로 생각을 안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요 당사자가 안 듣는 곳에서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수준의 막말인데 직접 듣게끔 하는 인간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어른 취급을 받으려고 합니까 뭐라고 지가 무슨 낯짝으로 게다가 처갓댁 여행에 따라갈 만큼 얼굴도 두껍고 세상 참 편하게 사는 분이시네요 그 사람 어머니가 님께 했던 말들을 진정했으면 전혀 모르나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받아주는 거야 말이 돼? 8번 오죽했으면 시누이가 석고 대전을 했을까 싶은데 역시 남의 편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봅니다 바로 자기 엄마가 반려장의 가슴을 다 찢어놨구만 그걸 옆에서 보고도 불쌍해 이런 소리를 하다니 헐 추가 아침에 댓글들 모두 다 읽어봤습니다 공감, 조언, 위로, 그리고 저를 향한 욕까지 다 관심으로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닌 건가요? 저더러 독한 년이라면 그만하면 됐다는 분들 아무리 그지같은 일을 당해도 몇 년만 지나면 피해자 상처가 아직 그대로라도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당신들은? 그래요 마음 참 넘네요 그거 참 부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댁 재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게다가 재산은 저희 친정이 조금 더 많아요 왜요? 돈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언어폭력을 오랫동안 당해도 그 재산을 받기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겁니까?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요 소인배라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그냥 끊었다고 했지 평생 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줄 수 있냐 이 질문에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 몸이 떨리고 이가 갈리니까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왜 친정이 그리고 남편은 왜 친정 여행에 데려가냐 라는 댓글들 이거요 제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부모님이랑 동생 부부가 우리 애들을 다 잘 봐주니까 진짜 여행 같은 여행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자유시간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 여보 이번 추석엔 어디로 갈 거야? 등등등 본인이 더 관심을 가지며 항상 먼저 물어옵니다 특히 이번 여수도 마찬가지 남편이 전부터 자기는 여수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한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지금 보면 저희 부모님 욕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만 왜 가만히 있냐 이런 거요 그때 저희 시모가 난리를 치던 당시 딸 가진 게 죄라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던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은요 아무 말 없이 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모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 시모는 말이죠 쓴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단 일도 없습니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슬슬 건드려보는 거예요 만약 손주들이 없어서 봐 그래도 사과를 할까요? 아니 오히려 쓴이에 대한 분노만 더 가득했을 겁니다 2번 그동안 남편이 친정에 잘해줬으니까 한 번쯤은 좀 좋게 말이야 유해지면 안 되나? 어? 남편 생각은 해봤어? 내 댓글 잘하긴 뭘 잘해 처가에 가서 신나게 받아 처먹고 편한 거? 그게 잘한 거냐? 넌 그냥 계속 멍멍 짓기나 해 3번 영화 미량이 생각나네요 상처받을 사람은 계속 괴로운데 상처를 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떳떳해 하더라고 이렇게 4번 헐 여기에 쓴이 욕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네 뭐? 천륜을 끊게 만들었다고? 미친 거 아뇨? 천륜은 쓴이가 아니라 CME가 끊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 끊어진 것도 아니구만 뭘 끌일까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쓴이 욕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군요 5번 눈치 보면서 빈틈을 노리던 남편놈 실패! 끌 끌 끌 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이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끌 끌 끌 끌 이상하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쓴이 욕하는 사람들 이게 억울한지 일부러 뭐 남녀 분란 조장을 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들이 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라면 이게 누가 추작 추작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 반대로 자기 불안을 썩었다고 얘기 들어봐 참을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래요 쓰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사람 안 변하죠 천사? 아멘 더 agency tom 감사합니다.